최근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7월 전승절을 위한 열병식 준비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와중에도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무력 도발에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신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상업위성이 촬영한 북한 동창리 서예위성 발사장 사진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AF는 이 사진을 분석한 결과, 정찰 위성의 발사대 용도로 보이는 새로운 시설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위성 사진에선 공사장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16일 사진에선 콘크리트 작업까지 완료됐고, 엿새 만에 대형 크레인까지 포착된 겁니다. 새 발사대는 가로 140m, 세로 40m 길이의 직사각형 형태 부지에서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사총찰 위성 포유의 전략적 성격에 대하여 제3 강조하시면서,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습니다. 또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에선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 무리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통상 두 달 전부터 열병식을 준비하는 만큼, 7월 27일 북한 전승절 70주년을 위한 열병식 준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한미가 연합훈련으로 북침 준비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력 도발 명분 쌓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